member song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기분 좋은 캐럿들 academic tutor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요! 딱 때마침 박대 잠깐만 기다려요oder 조금만 더 기다려요 어디 간지 몰랐죠? 원래 밥 오기 전에 그냥 따오한 얘기나 하다가 밥 오면 밥 먹어야지 했는데 밥이 딱 왔네? 밥을 먹으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5시 13분 조금 이를 수 있지만 저는 먼저 밥을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쌈밥을 시켜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또 젓가락 달라고 안 했으니까 제가 또 젓가락을 가지러 갔다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밥이나 먹자요 밥 밥 밥 밥 밥이나 먹자요 아 원래 좀 따오한으로 얘기 좀 하다가 하려고 해서 제목에 따오한 밥이나 먹자요 이렇게 했는데 밥을 바로 먹게 됐네 아 일단 처음 시켜보는 음식집 밥집이라서 아 또 한 번 봐야겠죠? 쌈밥 쌈밥 이렇게 온다고 해서 한 번 시켜봤어요 얘는 이렇게 베이컨 뭐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 이거 여기 쌈장에다가 여기는 이제 또 바기바기 차돌박이 이거는 쌈밥이랑 같이 먹나 봐요 쌈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봅시다 이거 뭐지 강댕장 우렁쌍밥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시켜봤는데 왜 이렇게 들어있을까? 왜냐면 쌈밥을 찍어야 되는지 안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찍어야 되는 건가? 음음음음음 이렇게 돼있구나 강댕장이 안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바기바기 차돌박이 맛있네 따로 염색한 게 아니고 그때 블랙으로 염색을 했는데 분명 나오니까 블루블랙이 된 거야 이게 탈색머리니까 여기는 이제 뿌리가 나왔고 여기는 한 번 탈색한 머리고 여긴 두 번 탈색한 머리고 이러니까 콘서트 때부터 원하던 색깔이 하나도 안 나왔었어 콘서트 때 원래 처음에 처음에 무슨 색깔 하려고 했지? 아! 처음에 회색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렇게 색다른 색이 나왔었고 카키 같은 색깔 나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핑크색 하려고 뺐는데 보라색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블랙으로 덮자 해서 덮었는데 갑자기 블루블랙이 블루끼가 너무 많이 돌게끔 됐고 그래서 이제 또 머리 감다보니까 아예 블랙기가 다 빠지지 않았을까 라는 또 생각 맛있네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캐럿들은 밥 몇 시에 먹으려나? 한 6시 돼야 먹나? 아침에 일어나서 한 아침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구나 점심에 일어나서 돌아다닐 때가 있어서 돌아다니고선 밥을 안 먹었더니 한 4시 반부터인가 4시부터인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 시키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왔죠 결제 그냥 편하게 보세요 왜 다시 왜 다시 아이폰으로 바꿨는지는 별 이유는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싶은 핸드폰 그냥 쓰는 거라서 지금 아르바이트 가시는 분은 화이팅 하시고 왜 왜 댓글이 저절로 안 올라가지? 왜 내가 올려야지 올라가지? 자동 댓글 올리기 없나? 앞으로 뭐 할 거야? 또 밥 먹고 좀 있다가 또 뭐 해야 될 거는 많죠 아니 이거 댓글 뭐야 왜 내가 올려야지 올라가는 거야 괜찮니 캐럿들? 와 진짜로 내가 올려야 돼 아 오늘은 또 뭐 재밌는 얘기를 해줄 게 없나 아니 거의 이 정도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서 밥 먹어야겠는데? 맞아 화살표를 누르라고? 화살표가 어딨어 계속 밑으로 내리면 화살표가 있다고? 곧 준이랑 명호가 온다고 하긴 하더라 와 너무 반갑겠다 그치 우리도 보는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 애들끼리 문자? 메신저? 하는 거 보면 되게 귀여워요 AAA 호시 일본어 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수상 소감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일본어는 어느 정도 예시 사항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어떤 말을 하면 이렇게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주셔야지 우리가 하니까 근데 저는 그 번역을 보면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나 막 이런 말들이 껴있으면 안 외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아는 말로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또 내가 이렇게 말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라고 보냈는데 당일날 옆에서 호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엄청 잘 외우고 있었지 그래서 아 호시가 그걸 외우려고 하나 보구나 그러니까 그럼 호시야 너가 해라 내가 뒤에 그냥 마무리만 그냥 한마디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호시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 외운 거지 근데 이제 내 경험상으로는 잘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나는 그걸 한 걸 진짜 잘 못 외워서 하루 만에 절대 그걸 못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호시나 도겸이나 애들은 하루 만에 외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잘 외우더라고 외우는 것도 힘든데 열심히 해서 잘 해봐라 했는데 호시가 진짜 달달달달 또 그래도 잘했어 올라가기 전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당연히 백지가 되지 딱 나가자마자 또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게 나가자마자 앞에 그 반쪽 부분이 다 일본 분들이신 거야 그러니까 일본 그 분들 앞에서 우리가 일본어를 한다는 거에 이제 갑자기 호시가 이렇게 헉 겁을 먹은 거지 그러니까 나도 나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또 백지 상태가 되고 호시가 그렇게 열심히 외웠었던 것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한 번 까먹으면 또 계속 까먹기 때문에 이렇게 헤맸었던 들어가가지고 되게 웃겼어요 재밌었어요 다 거의 제가 옛날에 엠카에서 마마 때 그런 리액션들이 터져나왔었죠 거의 호시가 주인공이었어요 그 때는 우지 상 받는 거 진짜 몰랐어 그래서 상 받는 거 이렇게 그 석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는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냥 가서 탁석해서 앉아서 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프로듀서상 이래가지고 내가 승관이 앞에 옆에서 야 저거 우지 받으면 진짜 웃기겠다 근데 우지! 우지! 이러면서 애들 진짜 다 깜짝 놀랐고 우지만 알고 있었대 우지만 그래서 우지가 엄청 긴장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보통 수상자도 잘 안 가르쳐주는데 진짜 너무 긴장해서 떨면 안 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살짝 언질을 해줬었나봐요 셉식당 비하인드 셉식당 진짜 진짜로 너무 힘들었어요 또 나름 재밌었.. 나름 되게 재밌었는데 근데도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또 식당하시는 분들 진짜 힘드시겠구나 이거 이거 손등? 손등 왜 그래? 뭐 어디 말하는 거지? 이거 그냥 어디 긁혀가지고 다쳤어요 팔찌킨 손등 집에 택배 시켰는데 서비스처럼 뭐 그 스티커가 오더라고요 그 판박이 해가지고 스티커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여기 원래 구름에 비 내리는 것처럼 배 있는 거 있어가지고 붙여봤어요 근데 지금 다 지워졌어 그치 이거만 하는 거 맞지? 다들 혼자 밥 먹게 되면은 나중에 이 영상 틀어놓고 같이 밥 먹는다 생각하고 밥 먹어요 나도 옛날에 진짜 혼자서 밥 못 먹었었는데 점점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바기바기, 차돌박기, 싱기방기, 뿡뿡방기 잘 널리 알리고 있나요? 이제는 이제는 약간 좀 써도 안 민망할 때 되지 않았나? 어느 정도 괜찮아지지 않았나? 난 그게 진짜 웃기더라고 여기도 또 써있는데 땡땡땡 그룹의 땡땡님의 싱기방기, 뿡뿡방기가 뭐냐? 그리고 다른 그룹 친구도 아니 이게 뭐야? 바기바기, 차돌박기, 이렇게 이렇게 정직하게 읽으면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듯한 그게 너무 재밌고 재밌더라고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신기방기, 뿡뿡방기 할 때 쓴다고 해요 오 신기방기, 뿡뿡방기네 이렇게 와 진짜 뭐냐 신기방기, 뿡뿡방기 저 어쩔 팁이 있는 유행어라고 고마워요 얼마 전에 동생이 귀돌이를 사다 줬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귀돌이 보여줄게요 도리도리, 귀돌이, 다기바기, 차돌박기, 신기방기, 뿡뿡방기, 밥, 밥, 쌈밥, 우렁우렁, 우렁쌈밥, 도리도리, 목도리 이런 것들은 유행어가 아니지 그건 그냥 신기방기, 뿡뿡방기에서 파생된 그냥 쓰는 뭔지 알죠? 일본어로 신기방기는 그냥 신기방기, 뿡뿡방기레스 이거예요 에이 신기방기, 뿡뿡방기레스네 에이 신기방기, 진기방기, 뿡뿡방기레스 소우 데스까? 아이 소우 데스 으아 배불러진다 내 앞에 동그라 여기 같이 있자 팔에 상처 몰라요 춤추다가 쓸렸나 어디에 긁혔나 이렇게 이렇게 그냥 상처나는 건 어디에서 상처나는지 모르게끔 상처날 때가 많아요 그냥 오늘날 막상 이제 또 뭘 썰 같은 걸 얘기해 주려고 해도 생각나는 게 없네 깻잎문쟁 알아요 깻잎문쟁 아는데 약간 나는 별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어음 제가 힘들어해서 잡아줬구나 그 정도? 배불러요 배불러요 어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배부르다 다들 항상 하시는 일 잘 하시고요 행운을 빌어요 아이고x3 뚜껑을 닫아 볼까? 하나가 흘러 gangster 다 먹었습니다 배부르니까 또 가네 이렇게 아무 때나 오고 아무 때나 가고 그러면 없던 일정의 캐럿들도 뭐야 정하니가 왔네 하고 조금 있다가 정하니가 가네 두 개 다 놀라는 거지 아무 말 없이 와 가지고 놀라고 갑자기 가 가지고 놀라고 끝이 끝이 빠빠빠빠 빈아 먹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물티슈가 질러 가야 으쨰으쨰 요즘 돌종이 그냥 누워서 티비 봐요? 조그만한 애들만 세워놔 볼까? 너 왜 못써니? 왜 얘네가 가운데로 안오지? 살짝 얘를 이렇게 버터밥! 근데 궁금한 게 버터밥이 뭐예요? 그냥 진짜 버터에 밥 비벼 먹는 거야? 버터에 밥을 왜 비벼 먹어? 간장, 계란, 버터밥 이런 건가? 이거 목이 안 좋아서 헛기침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습관성 헛기침이에요 그다지 괜찮아요 잠깐만 밥에 버터 조금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간장이랑 비벼 먹으면 맛있다고 계란후라에 올려서 근데 그때 보면 버터가 네모나게 한 덩이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조금 넣어야 되나? 그거보다 조금 넣어야 돼? 난 전혀 몰라 아 그건 너무 생버터 덩어리였구나 그래서 난 버터랑 밥 그냥 그렇게 줬지 버터 필요하다면 그거 갖다 주라고 해서 그거 갖다 줬는데 또 그렇게 먹는 게 아니구나 캐럿들 지금 또 5시 50분이면 캐럿들이 밥 먹어야 되니까 내가 이제 곧 가줄게요 내가 또 우리 캐럿들 밥 먹는데 방해할 수 없지 그치? 오늘은 생일을 누굴 축하해 줄볼까요? 여러분 일단 오늘 생일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기 천안에 사시는 김지혜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포천에 사시는 김명환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저기 창원에 사시는 정혜수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전 오케이 대전에 계시는 대전에 계시는 대전에 계시는 이지수님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익산에 계시는 윤지민 양 축하드려요 남양주 구리에 계시는 신민지 님 축하드립니다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생일 추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기분 좋은 캐럿들 밥 밥 밥 밥이나 먹자요 끝 안녕 너네도 안녕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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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오늘은 좀 기다렸다가 때문에 제가 Mount 을 contractor 무 액 고